안녕하세요. 켄니입니다. 독해 첨삭을 좀 해볼까 해요. 뭐가 잘 됐고, 잘못됐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Research shows that people who work have two calenda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Research가 설문이라고 했는데 설문은 이제 조사를 했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연구가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연구는 보여준다, that 이하를 people who work 이라는 사람들은 동산역이네요. have two calendars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하고 나서 이 캘린더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이제 다음부터 나올 것 같은데 one for work, 하나는 일을 위한 것, 그리고 and one for their personal liv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the other이라고 했어도 괜찮겠네요. 사실 본인이 영작한 거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쨌건간에 하나는 일을 위한 거, 다른 하나는 삶을 위한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lthough it may seem sensible, sensible해 보일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현명해 보인다 라는 얘기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겠죠. although가 들어갔으니까 역접입니다. having two separate calendars 두 개의 달력을 갖는 것은 for work, 일을 위한, 그리고 삶을 위한 두 개의 달력을 갖는 것은 lead to,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distractions, distractions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주위가 산만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에요. 분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한 걸 보면 이것들은 분별 있어 보이긴 이것도 괜찮고요. 두 개의 일과 생활에서 달려가는 산만함을 불러올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 to check if something is missing. 무언가가 빠진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you'll find yourself checking your to-do list. 리스트가 하나가 아니죠. 너는 to-do 리스트들을 확인하고 있는 너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multiple times, 많이, 여러 번 이런 얘기에요.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너의 일들이, 대신이라기보다는 이거는 instead, 아 그래요. 너의 일들을 한 건데, 이거 아니고, 우리 어디지? 무언가를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는 너는 할 일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봐봐요. 무언가 잃어버린 거를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something is missing. 맞네요. 찾기 위해서는 you'll find yourself.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너 스스로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주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죠. 무튼 엄청나게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find, 이 오형식의 해석이 약간 틀렸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it's okay, 괜찮다. to-부정사가 괜찮다. to keep your professional and personal tasks in one place. 당신의 일적인 것과, 일적인 할 일들과, 그 다음에 당신의 삶적인 할 일들을 한 곳에 두는 것은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this will give you a good idea of how time is divided between work and home. 그래서 집과 일터에서 자신의 시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잘 알게 해줄 것이다. give a good idea,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 좋은 생각을 줄 것이다. 뭐, 직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this will allow you to make informed decisions. 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것은 너가 많은 정보로서 어떤지 결정하게 해줄 것이다. allow you to make informed decisions. 라고 되어있는데, informed decision을 만들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informed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해석을 하면은, 인폼이 뭐뭐라 알려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과거 분사가 되니까 알려진 이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별력 있는 결정,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너에게 분별력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어떤 일들이 더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분별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allow you, 허락할 것이다인데, 해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결정하게 해줄 것이다. 딱히, 딱히 막 엄청 틀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파악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디테일한 해석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떨어진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이 정도 결과표 쑥쑥 뽑아내는 게 맞긴 맞아요.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도 저한테 좀 알려주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